양배추 당근납에 샌드위치 만들었어요. 양배추 요리해보려고 한통 샀네요. 가운데 네모 모양으로 사이드 잘라주세요. 양배추 채썰어서 씻어서 통에 넣어두면 편해요. 빵은 베이클 반갈라 데워주고 채썰 양배추에 계란 한 개 후추 톡톡 소금 뿌리고 섞어주세요. 달군 후라이팬에 양배추 계란을 붙여주세요. 그래드랩 한 잔 깔고 베이클 올리고 브로콜라 올리고 크래미 넣고 당근라페 올리고 양배추 계란 올리고 베이클 올려주고 감싸주면 완성이에요. 당근라페 만들어두면 활용도가 참 좋네요. 예쁘게 나와라 와 색감도 예쁘고 잘 나왔어요. 한입 가득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